아 이거 몇 분 안 남았는데 이거 하나 일 날 것 같은데요 하석주 강독님께 가장 기쁨을 줄 수 있을지 아 소동주 킥인 좋아! 와! 아 소동주 킥인 좋아! 와! 킥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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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와 송은영의 수비 좋았습니다 이야! 아! 정확하게 숱이 아니고 트리핑이 됐어요 아 뒤로 나갔어요 코너키 어디 내가! 코너키 내가! 인현이 와! 정세 차려! 사람! 저는 마킹해! 마킹! 왜 마킹 안 해! 정세 차려! 사람! 현이야 현이! 소비! 정재야 저쪽으로 와 현이 있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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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나방 위협적입니다 아 불나방 해! 사람 사람 사람! 세! 와! 와! 아이린! 아! 나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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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박선영! 아! 멈춰 세웁니다 소동주, 소동주 따라갑니다, 소동주 따라갑니다 이현이 옵니다 박선영에게 배달이 됐어 박선영, 박선영 소동주 박선영 좋으신데요 이게 불나방입니다 안혜경, 국방 축구가 아니라 걷어내는데도 우리 선수를 보고 낮고 강하게 줬어요 그러니까요 걷어내는 상황에서 박선영에게 정확하게 배달을 했고요 서동주 찰스에서 뻥슛이 났어요, 뻥슛 오늘 두 번을 썼어요, 저희들 진짜 플레이 멋있어, 플레이 멋있어 국가대표 플레이 같아 진짜 멋있어 확실히 불러서 한방이 있는 것 같아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잘한다 잘했어 하나 잘했어 미안해요, 내가 더 멀리 던졌어야 하는데 잘했어 나 잘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